자 엄마 너무 빠른거 아니에요? 와 잘하네 엄마 너무 잘하네 더 해봐 다리 뒤로 뻗어야지 아까 내가 알려준 것처럼 잠깐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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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너무 짧았어 금방 길게 엄마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자 오 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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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힙업 제대로인데 오늘 조금 더 높이면 되겠다 아니야 그 손 높이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다리를 내려면 하나 둘 셋 오우 오우 우와 운동 잘 돼? 이 정도면 괜찮은거 아니야? 진짜 잘하는데 오래 버티는데 오 많이 버티다 됐다 네 여보가 한번 보여줘봐 10원 보여줘 엄마 나와봐 류서방한테 10원 보여달라 그래 아 여보 이거 어렵죠? 아 이거 어지러워 어지러워 류서방한테 10원 보여달라 그래 류서방 잘해 난 가르쳐준 적 없어 난 가르쳐준 적 없어 혼자 하는거야 신발 벗고 해야지 신발 벗어야지 신발 벗어야지 누워 끈을 허리에다 대고 끈을 허리에 허리에 허리로 딱 끈을 허리 쪽으로 대고 그렇게 옆으로 나지마 위험해 본건 있어가지고 끈을 허리에다 아이고 여보 그냥 폴에 매달려봐 우리 여보는 손에 뭐 안 바르고 엄마 유튜브에 좀 해봐 그냥 매달려 힘이 좋아서 그냥 막 매달려 배운 적도 없어 진짜 옛날이야 손이 미끄럽지도 않나봐 신발을 벗고 여보 야 잘한다 아우 저거 우리 힘들어 우리 힘들어 힘들어 안 돼 엄마 소직 있어 왕초보 가르쳐줘야되나 왕초보가 이정도만 잘하는거지 매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만 와 대단하네 진짜 건강하시다 짠 우리 식구 다 폴하는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폴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서 그래 가족들 와가지고 하고 폴 연습하고 필립 류서방 노래 연습하고 그럼 되겠다 나는 거기서 춤도 추고 야 짠 이제 크리스마스에요 크리스마스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에 일어납니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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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